네, 제 이름은 베이앤이고 나이는 25살, 그리고 사는 지역은 충청도고요. 학생인데 전공은 비전공자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해사법 전공이기 때문에 신체 손해사정사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고 생각돼서 비전공자입니다. 일단 그 자격증 자체를 처음 알게 된 경로는 저희 전공 교수님이 1차 출제위원이셔서 자격증을 알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막연하게 되게 대단한 자격증이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친척오빠가 42회 인스티비 합격자거든요. 그래서 친척오빠 보고 용기를 얻어서 저도 43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1차는 이번에 6월 21일 시험이 있어서 5월 말에 시작해서 그 시험일까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공부했고요. 2차는 2월 6일에 시작해서 9월 27일까지 1차에 집중하는 한 달 빼고는 거의 한 6, 7개월 정도 2차에 몰입했습니다. 저는 1차는 한 달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시중에 나와있는 한 권으로 끝내기 책을 구매해서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교재를 2회독하고 기출 6개년을 총 7번을 이렇게 계속 돌려서 풀었고요. 그렇게 해서 객관식이니까 저는 문제은행식이라고 생각해서 객관식 문장에 집중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도 공부해보시다 보면 어법이나 계약법 등은 양이 정말 방대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 해집기보다는 딱 60점 이상만 넘으면 되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객관식 문장들을 그렇게 자기 것으로 습득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차는 총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2월 달에 시작했다 만큼 남들보다 늦다는 생각에 기본 인강은 순서는 일단 책임근제, 자동차 보험, 의학이론, 재산보험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요. 하루에 8강씩 해서 총 2주 동안의 기본 인강을 끝냈습니다. 그렇게 한 후 저는 프리패스를 구매했기 때문에 1월 문풀 인강을 3월 달에 들었고 그리고 4월 달에 그걸 기본 인강과 1월 문풀을 계속 복습하면서 1차 준비하기 전까지 계속 그렇게 내용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에는 처음 시작한 과목이 책임근제다 보니까 저에게 너무 어렵게 다가왔었습니다. 용어는 물론이고 계산시까지 외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김강준 교수님 수업을 들으면서 하라는 대로 다 따라하고 그리고 김강준 교수님이 72시간 공부법을 말해주시거든요. 그거 계산해보면 되게 몇 시간 안 돼요? 하루에 3시간 정도? 인강 듣는 시간 빼면 그 시간만 자기가 복습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지면 돼서 그 다음에 책임근제는 익혀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쉽게 풀렸고요. 책임근제 말고도 저에게 가장 도움이 됐던 교수님은 재산보험의 윤구목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재산보험 밴드를 개설해서 맨날맨날 하루하루 문제를 올려주시는데 재산보험이 언뜻 보기엔 정말 내용이 쉬워도 내용이 제일 방대하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고 그런 장애분류표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단순 암기거든요. 그래서 밴드 1일 문제로 맨날맨날 문제를 풀고 그리고 교수님이 바로바로 개인 채팅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저는 재산보험의 윤구목 교수님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과목별로 제가 공부 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의학이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의학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의학 관련 드라마들이 오래 많이 방영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에서 나오는 질병 명칭이나 상해의 그런 신체 구조 같은 거를 드라마를 보다가 어? 저게 뭐였지? 하면서 생각해보기도 하고 바로바로 제 머리에서 대답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드라마를 보다가도 바로 의학이론, 그림으로 보는 의학이론 그 책을 펼쳐서 그것을 찾아보면서 저의 실생활에 많이 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학이론은 나중에 그림을 외우고 그런 실생활에 접한 지식들이 되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동차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박세용 교수님 답안지가 정말 깔끔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처음에 내용을 잘 모를 때는 일단 적고 박세용 교수님 답안지와 비교하면서 제가 못 쓴 문장을 밑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답안지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여러 번 회독을 했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8월 문제풀이나 모의고사 때 됐을 때는 교수님 답안지와 문장이 거의 비슷하게 써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제일 수준이 빨리 오른다고 생각했고 가장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험은 장애분류표 같은 경우는 너무 외우기가 싫어서 저는 솔직히 시험 2주 전에 몰아서 외웠고요. 대신 밴드 문제를 맨날 맨날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했고 그 답안지를 올렸습니다. 그 답안을 올린다는 게 처음에는 좀 창피할 수 있는데 그 답안을 올리다 보면 의무감도 생기고 교수님도 저의 수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니까 내년에도 그런 밴드가 계속 운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책임근제 과목에는 계산식을 일단 외우는 걸 추천드려요. 계산식을 외우지 않으면 답안을 쓰려고 할 때 정말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계산식을 외우고 교수님이 빠지지 말라고 강조해 주시는 함정을 잘 체크하고 그리고 교수님의 답안 구성 방식대로 쓰다 보면 시험 때에도 함정에 걸리지 않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올해가 초시생인 분들도 있고 재수생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쉬는 시간이 되면 정말 20분인데도 그 시간이 되게 촉박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 4일 전에 과목별로 두 개씩 나눠서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1주차에서 5주차까지 모의고사를 쫙 정리한 다음에 그 모의고사 답안지를 써보면서 제가 못 쓰는 문장이 있으면 그거를 4일 전에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시험 전날까지도 그 문장들 중에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되는 부분은 정말 눈에 잘 띄게 형광펜으로 칠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칠한 몇 개 안 되는 문장을 쉬는 시간에 빠르게 보다 보면 제가 마지막까지 암기하지 못한 내용을 금방 쏙쏙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1주일 전이나 손이 빠르신 분들은 4일 전쯤에 해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외우지 못한, 숙지하지 못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냥 이거는 시험 적는 것과는 관계없는데 시험을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치다 보면 손가락에 정말 땀도 많이 나고 손가락에 쥐가 날 정도로 내가 지금 쓰는 게 글씨가 맞나 싶을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험날 원래는 볼펜 고무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전날에 고무장갑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손가락 모양에 맞게 잘라서 손가락에 껴서 시험을 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 자동차 보험 시간까지 글씨가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고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방지해서 제 긴장감도 좀 더 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음가짐인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옆에서 주변에서 넌 잘 칠 수 있어 라고 응원을 해준다고 해도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그건 전혀 힘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자기가 공부해온 자기 모습을 자신이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때부터 계속 느꼈던 건데 이런 이 센치손해사정사 시험은 시간 싸움입니다. 그래서 1차 때도 물론이고 2차 때도 자기가 모르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계속 붙들고 가지 말고 일단은 쿨하게 넘어가세요. 그렇게 해서 다른 문제까지 풀다 보면은 거기서 내용이 조금이라도 겹칠 수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떠오를 수도 있어서 괜히 한 문제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큰 게 빈칸을 냅두고 넘어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학기도 막학기였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들을 필요도 없었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정말 많았지만 성격상 하루 종일 공부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10시까지 공부하는 장소에 간 다음에 저녁 6시까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않고 공부했습니다. 또 저는 핸드폰 사용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는 타임슬랩이라고 카메라를 켜두고 핸드폰을 절대 끄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는 핸드폰을 아예 볼 수 없었고 그리고 6시까지는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시 되면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만약에 그날 제가 잡아놓은 계획이 차질이 생겼으면 저녁에 집에 가서 조금 하거나 아니면 6시 전에 다 끝냈으면 그냥 6시 이후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했습니다. 저는 저대로의 슬럼프라고 한다면 제 나이 또래에 따른 수험생이 아닌 친구들은 점점 하나 둘씩 취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손에 잡히는 결과도 없고 계속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 답답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 취업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이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공부를 놓지 않고 다른 길로 새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책을 계속 봤습니다. 그렇게 잡생각이 들어도 책을 계속 보다 보면 한두 시간쯤은 시간을 날릴 수도 있지만 어느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에 집중하는 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슬럼프가 오더라도 성인이니까 술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데로 길게 여행을 간다거나 이러면 자신의 패턴이 생활 리듬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놔버리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고 조금만 몇 개월만 참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으니 그냥 묵묵하게 계속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인스티비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로 저 친척 오빠가 42회 인스티비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추천을 받아서 처음에는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정말 강의 실력도 뛰어나시고 교수님들 그렇게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거나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내용도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인스티비를 무엇보다 선택했던 게 손해 사상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인스 수강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형강을 듣게 되면 대충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까지 걱정했던 건데 모의고사 때 성적이 조금 잘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정말 시험장에서도 잘 나올까 했는데 선생님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인스에서 성적이 잘 나오면 합격권에 들 수 있다고 그래서 그만큼 어느 정도 자기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스를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교수님들이 하라고 하는 방법은 그대로 따라 하시고 지향하는 방법은 하지 말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예를 들면 모의고사 기간이 되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고 불안한 마음에 여러 학원 모의고사를 다 모아서 푼 분들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할 뻔했지만 그렇게 일단 모으긴 모았는데 풀려고 보니 내용이 많이 겹치기도 하고 시간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풀다가 기본도 놓치는 바에 그냥 정말 자기가 선택하신 학원 그런 강의를 정답을 제대로 보고 자기가 틀린 부분들을 계속 보다 보면 다른 학원 모의고사 풀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말대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자신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일단은 교수님들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그런 좋은 강의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를 할 때마다 정말 제가 원하는 답변들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학원을 못 나오긴 했지만 학원 나오는 3주 동안 교수님들과 직접 얘기도 나누고 맨 앞에서 수업을 듣다 보니까 뭔가 더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7개월 동안 저에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의학이론 정혜심 교수님 모의고사가 현강에 못 나왔는데도 그 이후에 계속 카톡으로 저의 답지를 확인해 주시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꼽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올해 출판하신 손꼼 의학이나 그림으로 보는 의학이론들 같은 경우에는 의학을 전혀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진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굳이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서브노트를 만들 필요 없이 책 한 것만으로도 그림으로 쏙쏙 이해가 되도록 그런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자동차보험 박세현 교수님 교수님께서 항상 그러셨죠.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마름모 모양을 맨날 그리려고 노력했고 정말 깔끔한 답안지 덕분에 제가 실제 시험에서까지 자동차보험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보험의 윤곰옥 교수님 밴드 운영하는 거 정말 힘드실 텐데 그 많은 학생들 한 명 한 명 맨날 채팅으로 피드백해 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산보험 내용이 정말 방대한데 재산보험이 마지막까지 재미있고 약관들이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근제 김강준 교수님 제가 처음에 가장 어려워했던 과목인데요. 교수님께서 찝어주시는 그런 시기나 아니면 절대 빠지지 말라고 했던 함정들이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런 함정들에 하나도 빠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정말 실력 있고 좋으신 분이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강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인수TV 학원에서 이렇게 좋은 강의를 제공해 주셔서 제가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강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험 공부를 할 때 인터뷰, 작년 인터뷰 영상을 보면서 나도 꼭 합격해서 찍고 싶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비록 수석으로 인터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인터뷰 합격해서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 배출될 손해사정사 여러분과 함께 인수TV가 우궁한 발전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